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천만라디오 체리장입니다 이제 또 오후 시간을 맞이해서 여러분들께 또 한번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 드릴게요 뭐 재미있다기보다는 흥미로울 수도 있고 한편으로는 조금 답답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우리 코스피 코스닥 뭐 오늘은 좀 약간 시원찮았습니다 시원찮아 가지고 참 재미없는 흐름을 좀 보여줘 가지고 답답했을 수도 있어요 또 오를듯 하는데 오르지 않고 계속 흘러내리고 또 코스닥도 빠지고 있고 금요일날은 뭔가 불기둥을 보여줘야 하는데 불기둥이 아니었어 거의 뭐 불기둥 갈 뻔하다가 다시 또 꺼져 버리는 그런 하루를 우리가 또 맞이하게 되네요 하여튼 기업들의 그 실적이 중요합니다 기업들의 실적 앞서는 그래요 뭐 어떤 이벤트가 있다 하더라도 결국은 실적이 좋은 기업들이 상장하게 되어 있는 거고 결국은 주가도 올라가더라고 여러분들이 투자할 때 그 기업의 한번 실적을 한번 유심히 보세요 돈 잘 버는가 돈 잘 버는 기업이 최고 아니겠습니까 돈 잘 버는 기업 일단은 두 번째는 여러 가지 얘기했죠 경영자의 마인드도 보여야 할 것 같고 또 이 사업이 미래 지향적인지 뭐야고 하여튼 여러 가지 봐야 할 사람들이 봐야 할 사람들이 꽤 많아 보고 배울 것들이 상당히 많다는 거죠 지금 보니까 기업들은 이런 말을 하더라고 내년이 무섭대 내년이 더 무섭다 왜 무서울까 일단 실적도 안 좋아지고 여러 가지 모든 면에서 지표들이 안 좋다는 거죠 그렇게 예상이 되다 보니까 내년이 상당히 두려워요 무서워요 뭐 그런 이야기를 좀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년에는 경기 침체가 본격화될 거다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더라고요 당장 1분기부터 보니까 국내 기업들의 영업이익이 한 30% 정도 가까이 떨어지지 않겠냐 뭐 그런 이야기가 있어 30% 가까이 떨어질 것 같다 급감할 것 같다 올해 3분기 누적 실적을 한번 살펴보니까 적자를 지속하거나 적자로 전환한 기업이 늘어난 등 곳곳에서 균열음이 일어난다 잘 보세요 흑자를 내도 시원찮은데 적자라는 것은 좀 이해 안 가죠 흑자가 안 되고 적자 적자라 마이너스라 이런 기업들이 살아남을 수가 없는 거예요 16일 아 18일이죠 보니까 18일 오늘인데 금융정보업체에 보니까 추정기간수 3곳 이상인 기업 총 76개사 코스피 11개 코스닥 59개사의 내년 1분기 영업이익의 컨센 이 컨센을 보니까 24조 8,890억이야 24조 8,890억이고 전년 동기 대비 한 30.28% 정도 줄어들었다 그러다 보니까 별로 좋지 않다는 거죠 줄어들었다 줄어들었다는 게 상당히 의미 있는 것 같아요 같은 기간 매출액은 361조 5,270억이었는데 전년 동기 대비보다도 한 8.4% 정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지만 순이익이 20조 3,099억으로 해가지고요 한 1년 전보다도 한 28% 정도 감소할 것 같아요 순이익이 문제는 순이익이 줄어든다 순이익이 줄어드는 거야 그래서 다들 겁내는 것 같아요 힘들어하고 괴로워한다 하여튼 순이익이 줄면 안 되는데 그래서 그 한국거래소하고 그 한국의 상장사 협의에 여기서 발표한 올해 3분기 누적 실적만 받으라도 현재 그 쓰리고가 문제야 쓰리고 우리 쓰리고 고스러프죠 쓰리고냐 하여튼 고환율, 고물가, 그리고 고금리 고환율, 고물가, 고금리 이 쓰리고 부담이 서서히 반영되는 것 같아요 쓰리고 큰일입니다 고환율, 고물가, 고금리 코스피 상장사 3분기 누적 영업이익이 한 146조, 한 2,452억 정도 되는 겁니다 146조, 2,450억 정도 되는데 전년 동기 대비 했을 때 한 1% 정도 늘어나는데 그쳤고 매출액은 2,084조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전년 동기 대비 한 24.5% 늘었는데 순이익이 113조, 2,100억이야 그래서 1년 전보다 한 12% 정도 쪼그라들었다 쪼그라들었습니다 그 매출액 영업이익률도 7.02여서 1.63% 정도 포인트 감소를 했어요 7.02%로 한 1.63%나 감소를 했더라 그 철원어치 제품을 팔았을 때 원가랑 인건비 등 판매 관리비를 제하하니까 한 70원을 벌었다는 거예요 70원, 70원을 벌었다 특히 분석 대상에서 601개 사의 순이익 흑자 기업이 483개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전년 동기가 한 505개 정도 됐으니까 한 3.66포인트 정도 줄어든 거예요 지금 흑자 기업이 좀 줄어들었고 적자로 전환한 기업은 8.65% 정도 적자를 지속한 기업도 한 10.98% 정도 적지 않았습니다 적자로 계속 늘어나는 기업들이 생겨나기 시작하는가 봅니다 업종별로 살펴보니까 건설업이 좀 안 좋아 마이너스 25%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철강금속 마이너스 9.6% 영업이익이 눈에 띄게 감소를 했어요 전기가스업은 적자전을 했다 그러니까 결국 보니까 요즘 건설업이 안 좋아 건설업도 엉망이고 철강금속 이쪽도 엉망이고 하여튼 엉망이 많아 상태가 안 좋다 코스닥의 경우는 어떠냐 누적 영업이익 11.25% 매출액이 22.12% 순이익이 3.14%로 증가를 하는데 비교적 양호한 실적을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2차 전지 관련 업종이 실적을 견인을 하고요 반도체 업종도 약간 호조세를 보인 영향이 있어요 하지만 매출액 영업이익률은 6.3%야 6.3%로 0.61% 포인트 하락한 것이 하락한 것으로 찍게 됐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업종별로 살펴보니까 종이 목재 마이너스 25% 음식료 담배 마이너스 9.3% 제약 마이너스 5.98% 하여튼 이쪽 분야의 영업이익 감소가 현재 두드러지는 거야 두드러졌고 출판 매체 목재 업종은 적자로 전환을 했어요 분석 대상 기업 1074개사 중에서 351개사죠 351개사가 적자를 기록하는데 226개사 21.12%가 적자 지속되고 125개사가 11.68% 정도 적자로 전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그래요 수출 역성장 부동산 경기 악화 이런 것들을 이유로 해가지고 내년에 국내 경제의 극심한 저성장을 예고하는 것 같아 수출도 안 좋고 부동산 경기도 개판이고 지금 엉망이죠 엉망 하여튼 내년 경기는 심각한 침체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한다 그렇게 보고 있고 실적도 좀 악화되는 것 같고 뭔가 패닉 또는 위기 상황까지도 전개될 수 있는 엄중한 국면이다 뭐 그렇게 검을 주고 있더라고 하여튼 그런 우려를 주시장을 비롯해서 금융시장이 상당 부분 선반영한 측면이 있다 내년이 안 좋으니까 주가도 비리비리 하는 거 아니냐 미리 선반영 해가지고 엉망이다 금리가 하락하는 과정에서는 주요 핵심 증시 지표들이 바닥권을 통과하면서 약간 경기 바닥론이 대두가 되는 겁니다 24년 회복기 대금을 반영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23년도 안 좋고 한 24년 정도 내후년 정도가 좀 좋아지지 않겠나 내년 초까지는 약간 우려감이 잔존하겠죠 주식시장의 바닥 다지기가 지속될 것 같다 내년 3월부터는 뭔가 좀 본격적인 강세력 오지 않느냐 그렇게 이야기하는 증권사 연구원도 있고 그래요 다양한 사람 많습니다 내년 3분기 3분기가 아니라 내년 3월 3월이면 1분기 끝인데 제가 볼 때는 그렇게까지 빨리 오지는 않을 것 같아요 내년은 하반기 돼야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보는데 찔끔찔끔 올라가겠지만 강세장은 조금 시간이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금리 인상도 끝이고 딱 피크 치고 내려갈 때쯤이면 이제 그때는 좀 뭔가 미친 듯이 오르지 않겠나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내년이 무섭답니다 두렵고 하여튼 실적이 좋고 돈 잘 벌고 순이익이 높은 기업들을 여러분들 한번 유심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삼성전자도 좋죠 좋은데 혹시 관심 있는 분들은 다른 것도 한번 공부하는 차원에서 확인해 보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